웃기고 있네 이런 표현을 오해받을 표현을 또 쓰는 것도 그렇게 경박 하지만 그걸 가지고 퇴장을 명령하고 국회를 모욕했으니까 홍보수석하고 사회 민정수석인가 사회시민수석인가 그냥 퇴장해라 국회 모욕 국회가 모욕할 게 남아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가짜인데 국회의원들이 다 가짜지 않습니까 선거 절차 공정하지 않으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이 다 공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가짜인 거죠 권력이랑 합법적 과정을 통해서 권력이 주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위임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를 모욕했다 모욕할 국회가 뭐가인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실 국감서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 논란 김은혜 강성규 퇴장 대통령실 수석들이 대통령실 국정감사 도중에 웃기고 있네라는 필담을 나누는 것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서 국감이 파행을 빚었다 지금 여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멈니까 메모를 그렇게 카메라에 들키는지 모르겠어요 참 군기가 빠져도 이만점만 빠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서거나 국회의 여러분들 의사당 안에서는 카메라가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참 보안 문제 의식이 이렇게 없을 수가 되겠냐 해당 메모를 적었다고 밝힌 김은혜 홍보수석은 의원들 질의와 무관한 사적인 대화라고 해명했지만 더불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 모욕이다 국회의 모욕이다 진짜 국회의 모욕한 것은 전산 조작을 가지고 부정선거해 가지고 건배지 단 사람들이 국회의 모욕한 거지 김은혜가 여러분들 웃기고 있느냐는 작은 잔문을 끌적거린 것이 뭐가 그렇게 국회의 모욕이냐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보면 전부가 다 가짜인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그냥 모르고 살면 그런데 이런 것을 따지는 사람들은 참 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죠 결국은 김은혜 수석과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이 국감장에서 퇴장하고 말았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강성규 수석 메모지에 적힌 웃기고 있느라는 글씨가 언론카메라에 포착돼 보도됐다 강성규 수석 옆에 안다 있던 김은혜 수석이 곧바로 펜으로 글자를 지우는 모습도 포착됐다 민주당 강덕구 의원이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한 질의를 하던 중에 오간 메모였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의 모독이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자인데 이게 진짜 웃기고 있는 자리인가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남 고홍군 출신으로 정상적인 투표를 가지고 2020년도 4.15 총선에 중남 고 어린가 당선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국회 모독이죠 그러니까 말들을 지금 하는 걸 보게 되면 그냥 사돈 낱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부정선거 해가지고 뺏지 단 사람들이 정말 웃기고 있네 그런 메모 하나 끌적거렸다가 국회 모독이다 진짜 국회 모독을 누가 한 겁니까 대한민국 모독을 이 진성준 은인의 돈은 어제 또 원내 뭡니까 당원 매수와 관련된 스폰스 건설업자가 구속된 사례죠 위원장은 이 사람이 누군지 밝게 퇴장시켜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네 시시꼴꼴하니까 다 자세히 알 건 없고 그래서 김원회가 여러분들 죄송하다고 이야기했네 무리를 빚어 정말 죄송합니다 그 사안은 강성규 수석과 제가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하다가 그 메모자 안에 적은 것이 민주당 의원님 말씀처럼 비칠까 우리들 제가 지웠습니다 단연코 위원님의 발의나 국감상황 관련해 지낸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오간기획입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명을 한 모양입니다 참 개판 짓고 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수석의 사과에도 민주당과 이분들은 거짓말 여왕 김원회 수석 사기 여왕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야 될 사안이다 국회 모욕죄로 진짜 국회의원들이 다 여러분들 도매값으로 다 넘어가야 될 판인 거죠 어떻든 주호영 씨가 운영위원장이 돼가지고 두 사람을 퇴장을 시킨 거예요 참 이렇게 하려고 세금 내고 사는지 가끔 가다 그런 생각이 들죠 너희 여러분들 먹이기려고 그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지 2020년 4.15 총선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관외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이게 0값이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3에 위치하고 전국 평균값이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3이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균값 기준으로 2020년 4.15 총선에서는 관외 사전 투표에 참가한 사람 총 숫자의 26%의 표이동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관외 사전 투표에서 사전 투표 참가자 수의 26%의 전산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누구와 함께 표를 몰아준 겁니까 더불당의 이름 13%를 몰아주고 미래통합당의 13%를 빼앗았으니까 두 개를 합치하게 되면 26%지 않습니까 역대 공직선거에서 가장 화끈하게 했던 데가 2020년 4.15 총선이지 않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들 시운전을 하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좀 과감하게 재미를 보고 그다음에 2020년도 4.15 총선에서 화끈하게 뭘 했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조작을 전산 조작을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평균값 기준으로 뭡니까 26%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뭐의 26% 관외 사전 투표 선거 인수 참가자 수의 26%를 그러니까 사전 투표 참가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박을 칠 수 있는 겁니다 조작하기는 훨씬 쉬워지는 거죠 이렇게 선거를 했으니까 진짜 국회 모독인 거죠 권력을 도둑질 했으니까 내 이야기 하나 또 뭡니까 가짜 없습니다 나는 원래 성정 자체가 구라치거나 사기치거나 이런 성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끼가 있어야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때리고 하죠 그건 못하잖아요 그런 걸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관내 사전 투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10% 미래통합당의 마이너스 10%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값입니까 차익값이 그런 관내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이 나온 것이 이게 미친 값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상 투표가 아니고 완전히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특정 지역의 투표자들이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뭐죠 사전 투표 지도하고 당일 투표 지도가 이렇게 다릅니까 관내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에서 뭡니까 10%를 관내 사전 투표 득표를 숙여 넣었으니까 플러스 값이 나오는 것이고 미래통합당은 뺏었으니까 뭡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이 뭡니까 4.15 총선에서는 전국의 평균 값 기준으로 관내 사전 투표에 참가한 선거인수 참가한 총 참가자 수의 20%의 표를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10%는 더불 민주당한테 더해주고 후보한테 10%는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빼앗고 이런 것을 보고 전규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양심 불량입니다 아니면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육이 부실했던지 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기대를 접었습니다 이거는 양심 마비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뭐 거짓과 위선이 과학적 사실이나 이런 발견을 전혀 인적하지 않는 사실이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까 그래서 언론인이 다 침묵하는 겁니다 망해도 쌉니다 한번 보세요 국뽕에 다 취해가 있는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 소중화공 중화민 소중국이 되겠죠 온 여러분 천재 cctv가 깔려있고 안면인식기술 활용하고 생체 뭡니까 지문 같은 걸 활용해 가지고 개인의 읽을 수 일토적이 뭡니까 사실감시감독 받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고 공직선거할 때마다 다 뭡니까 전산조작이 그냥 일상화 돼 가지고 사람들은 지향 한번 할 수 없게끔 그런 교육을 받아 가지고 비판적 사고가 없으니까 지향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처를 해버린 겁니다 우리 세대하고 다음에 586세대하고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데모도 없어질 겁니다 데모하면 뭐하나 배 안에 뭡니까 그냥 밥이 들어오면 땡인데 밥이 나중에 들어오나 저것끼리 다 해먹을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20% 이거를 조갑지 않게 이야기해도 조갑지가 알아 묻겠습니까 이거를 국힘당이 한기호와 함께 이야기해도 한기호 알아 묻겠습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대통령실의 강성규 시민사회수소 내 앞에서는 절대로 부정선거 붙자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강성규 앞에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1963년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출신 내보다 나이가 여러분들 뭐죠 몇 살이 아래라도 이렇게 거짓과 위선에 익숙하니까 뭐가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런 친구들을 위해 세금 세가 빠져 내가면서 왜 이래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이죠 이게 20%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투표면 어떻습니까 영값에 각각 여기에 분포가 돼야 되는 거죠 영에 미래통합당한 여러분들 항상 뭐죠 마이너십 얼마나 멋지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여러분들 한 주범들이 국회 모독제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관외사전투표 14, 15, 전라남도 전라북도 여러분 5번 광주, 광역시 빼면 똑같지 않습니까 좌우대칭으로 표를 이동시켰으니까 17% 더불어민이다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6% 제3당 합치게 되면 17% 정도 되겠죠 17 곱하기 2니까 34% 정도 이동된 겁니다 보시봐 이 예술입니다 예술 전산을 가지고 조작을 했으니까 미베인 여러분 교수의 이 포렌식 모델 같은 거 동원하지 않더라도 그냥 산수만 보면 이게 여러분들 어디서 나온 자료 중앙선거관련에 나온 자료잖아요 중앙선거관련에 있는 자료를 차이집을 구한 거 아닙니까 그건 수학이 아니고 산수입니다 산수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집이잖아요 그걸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조작이 아니라고 길길이 날뛰니 하택이나 이준석 같은 친구 그 세파란 젊은 친구들이 이게 조작이 아니라고 서울 물리대를 거꾸로 나왔는지 서울공학고등학교 거꾸로 나왔는지 하버드들 뒤로 나왔는지 모를 수 없지만 너무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주 그냥 아니 정남이가 떨어집니다 나라 전체가 도둑놈들이 우글우글하고 사실 그냥 깔아뭉개는 것이 그냥 생활화 돼 있습니까 그래도 저항 한 번 하지 않는 국민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아마 심하게 이런 비용 지르겠죠 내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치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건너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비용 지르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다가 여기 관내 사전투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술이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제에만 똑같지 않습니까 무려 12%가 이런 표를 빼앗았네요 여기는 13%가 돼지고 약 26% 뭡니까 표를 이동시기 최대 이게 2020년 4.15 총선은 화끈하게 조작을 했죠 전산조작을 전산조작을 하는 것은 한두 명이면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수백 명을 투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당선자 낙선자를 결정해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지도청인 겁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비용을 어떻게 치르겠어요 지금은 내가 여러분들 아우성을 치니까 저 양반 좀 심하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뭐죠 죽을 날이 되면 그때 깨우치겠죠 이게 다 이런 거 서울법대에 나온 천대엽이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고대법대에 나온 이동훈이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선거가 완전히 무너진 나라에서 뭐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하고 다니면 다 해결되겠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죠 근본을 무시하고 기본을 무시하고 기본이 무너졌는데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제 묻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중국 비슷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어둠의 자식들이 장기 집권을 이제 하겠죠 산소 마스크 5년 뒤에 떨어지고 나면은 그 어둠의 자식들이 얼마나 집요합니까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 조작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등장해도 뭡니까 그냥 조작하잖아요 어둠의 자식들은 실기고 강합니다 어둠의 자식들은 이쪽 동네 사람들은 낭만족을 보는데 우리가 권력 잡았으니까 지금 국가의 이런 대소사를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온몸을 던져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자리 주면 다 박수치고 가가지고 내내 앞에서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워지면 다 이러면 도망갈 겁니다 다 도망가죠 뭐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자리에 안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자식들이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있는 사람들 다 토끼겠죠 도망가겠죠 능력이 있으니까 있는 사람이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그냥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는데 뭐가 정상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뭡니까 나라의 기본과 깃털과 그냥 썩가래와 기둥이 무너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한 말도 안 하지 않습니까 절대 손 안 댈 겁니다 그 양반 그리고 계속 이거만 하고 다니겠죠 제가 퇴마하자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모욕죄다 그래 네가 국회 모욕했지 이게 여러분 2020년도 4.15 총선에 중랑구 의뢰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100위 당일 득표율 다 조작했지 않습니까 최대 얼마까지 조작했습니까 미래통합당의 마이너 13%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13% 26%만큼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중랑구 의뢰에서 관내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에 여러분들 26%까지 여러분들 최대 표를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최소 얼마 했습니까 9%니까 2918 18%만큼 표를 이동시킨 거죠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사전투표와 당일 득표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이런 뭡니까 맹백한 자료가 그냥 선거 데이터가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문제없다고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애들 다 키울 만큼 키웠고 내가 뭐 이제 여러분들 노년이 되면 큰 돈이 필요한지도 않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면 이거 가면 무슨 관직을 하나 얻겠습니까 관직을 얻으려면 이런 이야기 하고 다니면 안 되죠 내내 내내 윤 총님 잘하십니다 윤 대통령님 잘하십니다 이렇게 관직을 하나 얻을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는 살 수가 없죠 나라가 망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보이는데 6월 1일 지방선거 마치고 진짜 때려치우려고 했지만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내가 입을 다물면 그냥 이 문제는 완전히 어둠에 덮이는구나 안 되겠다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건데 나라도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런 정신 체력을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매일 봐야 되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 황당한 놈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나라라는 것이 수많은 세대들의 여러분들 피와 눈물과 땀과 열정과 헌신과 희생이 여러분들 죽적이 돼서 만들었는데 오죽 여러분 할 짓이 없으면 부정성 걸 가지고 나라의 여러분들 기둥을 무너뜨리는 그런 젊은 친구들 보니까 얼마나 환미를 느끼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선거입니까 이게 사기지 이런 사기를 누가 쳤습니까 누가 이런 선거 데이터를 만들었습니까 이런 선거 데이터에다가 중앙 여러분들 중국 공상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서 대한민국 함께 여러분들 수출한 겁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여러분들 김정은의 수화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수출한 겁니까 누가 이런 선거 데이터를 만들었습니까 이런 선거 데이터를 만들고도 다 장관의 여러분들 뭐죠 장관급으로 다 출세를 하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 짓들을 해야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 당선인 시절부터 무슨 여러분들 그렇게 급한 일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여러분들 이만큼 급하고 여러분들 긴요하고 절박한 문제가 없는 겁니다 구역질이 나는 거죠 한마디로 너희가 어떻게 여러분들 배우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인생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 혼자서 이러면 살다 갈 거냐 이야기 이 나라가 너희 거냐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대가 있지 않느냐 다음 세대가 다음 아이들이 나오는데 새끼들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선거를 많게 도독질을 해가지고 선거 도독질이라는 것이 그냥 체계화 되고 전산화 돼가지고 그냥 버튼만 눌러면 뭡니까 선거 도독질을 하게끔 돼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단 한마디 뭡니까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한 천명을 하지 않고 있으니 그게 대통령으로 보이겠습니까 허우대 멀쩡한 인간으로 보이는 거죠 그 양반이야 자식이 없으니까 개나 잘 키우다 이러면 가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새끼들이 있으니까 자식들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 된다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놈들이죠 왜 이완용이야 여러분들 고정을 보니까 한심하고 선진국가에 붙으면 좀 잘 살 수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반듯한 나라를 중국 비슷한 국가로 못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뭡니까 난리법석을 지은 얘기 이게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매일 보는 자료지만 어쩌면 당신들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할 수 있냐 그것도 여러분 놀랍지만 어떻게 여러분들 이거를 은폐할 생각을 할 수 있냐 이걸 보고 여러분 입을 어떻게 그렇게 닫을 수가 있냐 야 너희는 인간도 아니고 그냥 짐승인자 가축이다 나는 너희처럼 여러분들 뭡니까 서울법대도 못 나오고 머리가 너희처럼 좋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짐승 하나는 반듯하다 이 이야기죠 최소한 인간은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짐승들이 우울울한 세상이 된 겁니다 다음에 뭐 하겠다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다음에 뭐 하겠다 안 하죠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왜 안 하는지 올해